274,0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캔코아에어로스페이스 은 는 동사는 2013년 4월 8일에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및 항공기 설계, 제조업을 주영업 목적으로 설립됨 동사의 사업 영역은 부품 가공 사업, 부품 조립 사업, 항공에마로 사업, 항공원소재 공급 사업, 항공우주물류센터, A1의 사과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항공기 동체 분야 턴키 수주를 통한 글로벨 프리미어 토텔설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성장을 목표로 사업 부문 전개,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항공기 부품 업체로서 원소재 공급, 항공기 부품의 가공 및 조립, 항공기 정비, MRO, 가지 수직 계열화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함 대시 글로벌 항공우주업체의 한차 밴더로서 로키드마틴, 보잉, 스페이스X 등과 직접 거래하며 프레트 앤드 위트니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납품함 대시 국내 사천 본사, 종포 제2공장, 항공우주물류센터의 사업장과 미국 소재의 생산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미국과 국내 민수 및 방산 항공기 수주 부진에도 여객기 화물기 개조 사업 확대에 따른 MRO 부문의 성장, 우주항공원 소재의 공급 확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양호한 매출 성장 대시 의원가 구조 개선과 인건비 등 판관비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 전년 대비 흑자전환, 무형 자산 손상 차손 감소와 파생 상품평가 이익 증가 등으로 법인세 기록에도 순이익도 흑자전환 대시 글로벌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항공기 정비 사업의 정상화와 스페이스X의 발사체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우주항공원 소재 공급의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지속될 듯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의 시가 총액은 174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19위입니다.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의 상장 주식 수는 1278만 4405주입니다.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캔코아에어로 스페이스의 퍼은 21.10페이고 추정 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18.58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0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11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8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4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90배 4,69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퍼센트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4억원, 마이너스 138억원, 80억원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3억원, 마이너스 196억원, 32억원입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40번지 11%이고 유보율은 469.99%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0.87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9-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1.68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2-1.1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2023년 8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6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3,590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오일 종가들의 평균은 13,3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오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습니다.